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향난TV 박찬호님 오셨고요. 가을조아님, 정준호님, 그 다음에 JK최님 오셨습니다. 야생화님도 오셨고요. 토로님, 덕지님, 오선미님, 헤이리솔님, 시저 레이지, 시저죠 이게. 시저 레이지님도 오셨네요. 50억 퇴직금 무죄시킨 사건 절대 잊지 말자 라고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경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권이, 정권을,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서들이 어떻게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IMF 때를 되돌아가 보자고요. 정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처음이었을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 다음 날 나라가 망해가지고 신입사원들 입사가 싹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기가 차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그 다음 김대중 정권의 대처 방법에 따라가지고 당시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가 결국에 우리 경제는 보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제체제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얽매여 있던 그런 경제체제를 조금은 벗어던지고 조금은 좀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던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위기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느냐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경제 위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상황입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IMF보다 더한 위기상황 진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번 IMF 위기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답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큰일 났다. 위기도 큰일 났지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꼬라지가 대통령의 자질이 진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위기 아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은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차이에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재정적자, 예산적자가 87조 원이었다고 하죠. 한 해 우리나라 재정적자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6% 넘어섰다고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50%를 훌쩍 넘어가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재정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위기가 더 심화될 수가 있는데 재정 자체가 이미 고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위기 중에서도 진짜 위기인 거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총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거는 아닌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 그러니까 2022년 결산보다 30조 원 정도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무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답니다. 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각종 지원 조치가 다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로 적자 폭이 줄었지만 그런데, 그런데도 적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금이 지난해 다 종료가 됐어요. 따라서 더 이상 지원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지원금을 안 주니까 적자가 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또 적자가 났고 그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불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는 네, 바로 세수 감소,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부자들, 재벌들, 세금을 깎아주는 바람에 국가재정에 빵꾸가 난 거란 거죠. 자, 지금 적자 규모는 이렇습니다. 이때까지가 문재인 정부고요. 이 이후로는 윤석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어떻게 보자면 이 해가 한 절반 정도가 윤석열 거예요. 이때 117조 원의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약간 줄어든 것 같아. 그나마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87조 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의 적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 아,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야. 내년부터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내년에도 괜찮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래도 30조 정도 그 빚이 적자가 줄기는 줄었잖아. 그럼 됐지. 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을 이뤘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마구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라 살림이 87조 적자? 아니, 실제로는 110조가 넘어 꼼수를 부려가지고 적자 규모를 줄였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자, 똑같은 기사에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56조 세수 펑크가 났는데 적자가 36조밖에 안 되지? 이유가 뭐지? 라고 했더니 예, 기획재정부가 장난질을 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장난질을 쳤느냐? 자, 내용은 그래요. 외국한 평년기금에서 20조를 빼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를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가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줄고 늘고 한 게 없어.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늘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줄여놓은 거야. 외국한 평년기금 20조를 빼먹은 거 하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불륜액. 즉, 뭐냐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 예산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러 안 썼다라는 거죠. 안 쓰고 쟁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지방교부세를 안 줬다. 지방에 내려줘야 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줄 월급이 없어가지고 월급이 체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줄 거 안 주고 그다음에 짱박아둔 쌈짓돈 꺼내 쓰고 그래가지고 겨우 적자를 메꿨는데 그 적자 규모도 87조 원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꼼수 써서 적자를 안 메꿨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적자 규모는 130조 이상입니다. 원래로 하자면 130조 이상의 적자가 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난리 난리 개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려서 50조 정도를 줄인 거예요. 줄이는 방법 외국한 평행기금에서 20조 빼내오고 그다음에 써야 될 돈 안 쓰고 일부러 쟁여놓고 특히 지방에 줄 돈 안 주고 짱박아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짱박아둔 돈 다 끄집어내내가지고 적자가 났는데도 안 난 것처럼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적자는 130조가 넘겠더라. 우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적자가 많이 났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욕먹을 것 같거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형 적자 그리고 문재인 때보다도 더 적자가 커졌다라고 하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겠죠. 아마 총선 때 개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눈속임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발표하는 날도 원래는 4월 10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4월 11일로 살짝 옮겨가 버린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결산일을 하루 늦춘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률상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열흘에 여유를 둬서 4월 10일까지 끝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4월 11일에 결산을 했죠. 이거 뭡니까?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은 단핵 사유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계속 늘고 있고요. 현재 국가 채무가 무려 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라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면요. GDP 대비 50%가 아니고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라는 통계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폭증을 하고 있죠. 특히 국가 부채는 GDP의 100%를 넘는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자가 막 늘어났는데 재정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용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조차도 살짝 눈속임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개새끼들이지. 역사상 이런 짓을 하는 정권은 과거에 익히 보기 어려웠던 정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 올해 적자가 더 심각해. 지금 보세요. 나라살림 적자가 90조 원인데 국가 부채가 240조 원. 아까 앞에서 1200조 정도가 GDP의 5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400조 원이 뭡니까. GDP의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1, 2월 적자가 이미 36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이라고 자화자찬을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상황이 이렇게 국가재정이 심각하니까 환율인들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재정이에요. 특히 외국한 병영기금이 빵꾸가 났다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에 환율이 심각하게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죠. 환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드릴게요. 이게 지난 3년간 외환 거래 흐름입니다. 이때 지금 방금 보시고 있는 이 빨간색 선 이 선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시점 윤석열이 취임한 시점입니다. 이때 환율은 1200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2022년 10월경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바로 그 무렵인 거죠. 그 무렵에 우리나라 환율은 1470원 선 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넉 달 사이에 환율이 200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환율이 폭등한 거죠. 이렇게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 재정위기 국가위기가 아니면 전쟁이 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례가 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걸 해냈습니다. 취임하는 5월에는 1200원이었는데 10월 무렵에는 1470원 거의 1500원대에 육박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이미 벌어졌었어요. 다행히 이듬해 초반에는 다시 환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최근에 또 번집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1385원 입니다. 지금 주말을 막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도 뉴욕 외환시장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거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그래서 1385원 이에요. 윤석열이 출범할 때 윤석열이 취임할 때보다 100원이 오른 상태고요. 최고치보다는 90원 정도가 낮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3월 하순부터 환율이 자꾸 자꾸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 그제는 하루 사이에 30원 40원이 오르는 폭등세를 유지합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닫았는데도 뉴욕과 도쿄 외환시장에서 계속 달러가 오르면서 원화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날 금요일날 하루 동안 오른 환율이 20원 이었어요. 2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20원이 일반 무역거래를 하는 많은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래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확 치솟으면 GDP 라든지 물가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자 이게 최근 한 일주일 사이의 환율 변동 모습입니다. 갑자기 치솟죠. 뚝 떨어지는가 싶더니 확 치솟습니다. 1300 원대 1302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훅 치솟아 올라가서 138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한 달여 사이에 80원이나 오른 거예요. 이거 엄청난 환율 변동 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GDP 규모가 축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를 결국에 달러로 환산해서 세계은행 등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달러로 환산했을 때 달러값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 GDP 규모가 축소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화로 계산하면 경제를 성장한 건데 달러로 계산하면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하고 일본한테 뒤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물가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달러 가치는 늘어나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도 함께 뛰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는 자동으로 뛰게 돼 있어요. 국내 경기가 아무리 침체된 상태라도 물가가 오릅니다. 원래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안 올라야 정상이잖아. 오히려 내려야 정상이잖아.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릅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이라 그러죠. 바로 이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외환 때문에. 자 상황이 이러니까 무슨 문제 생깁니까? 무역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역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쌓여 있어요. 재정정책 망했어. 환율정책 망했어. 조세정책 망했어. 자 그럼 윤석열 정권은 뭐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죠.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계속 올라요. 지금 특히 식품 물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장바구니 물가 먹거리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6% 이상 올랐다고 해요. 먹는 게 대파 같은 거 과일 같은 게 6% 6% 올랐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때는 20% 30% 오른 것과 똑같이 큽니다. 그나마 총선이 있을 때는 물가가 그나마 억지로라도 붙잡아두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이제 너도 나도 다시 요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마구 들썩거리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힘들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소득을 도둑질 당하는 환율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소득을 도둑질 당하고 있고 재정정책 잘못해가지고 국가재정에 빵꾸 나가서 괜히 앉아서 괜히 앉아서 국민들은 빚이 늘어나 그러고 있는데 뭐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달리 말하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이 얘기인 거죠. 서민들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유가가 또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추가 상승 하게 돼요. 우리는 죽은거지 이제 누구나 어떠나 뭐 됐다 가평 잣 됐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정책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뭘 경제를 하고 있는지 무슨 정책을 피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금리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붙잡으려면 이자율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는 위축되게 되죠. 경제가 위축되면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놓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왜 오르는 거죠? 금리 때문에 오르나요? 아니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오르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물가가 같이 밀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투자금을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환율이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야지 유가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야지 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보통의 일상적인 걸 생각하면 물가가 뛸 때는 사실 좀 금리를 높여줘야 돼. 금리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경제가 침체된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정책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 상황이 대단히 민감한 상황 하나의 현상을 놓고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한 가지입니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를 놓고 전혀 반대처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결단을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돼. 하지만 지금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하면 금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헷갈려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만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경제정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두고 과연 윤석열은 경제정책 정책이라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숱한 전문가들이 혀를 끌 차면서 이런 무개념 정권은 처음 봤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도대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선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가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는 선장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가지고 좌초당해가지고 침몰을 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먼저 항구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뭐다? 침몰할 상황이 됐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지금 감지하고 인지하고 혀를 끌 끌 끌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보다 하나요. 끌어 내려야 된다. 끌어 내려야 됩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진짜.